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이 곧 오실 때까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너무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을 얻으면 좋겠다 그런 애절한 마음을 피력했다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민족적으로 받아 누렸는지를 이제 9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피력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산들도 그들의 것이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 엄청난 영적인 특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복음과 십자가를 배척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 9장 6절에서 바울이 무슨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혹시라도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 상황을 놓고 이걸 하나님 말씀이 실패한 걸로 그렇게 이걸 몰고 가서는 안 된다 그 전제를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9장 6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오늘 본문의 구조와 흐름을 보면 이제 9장 6절에서의 대전제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 이 대전제를 선포하고는 자기가 선포한 이 전제에 대하여 변정하는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9장 6절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는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자기 동족들 대부분이 보금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현실을 괴로워하고 고통하면서 바울이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봤더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그 기계적으로 다 약속을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사례를 드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라엘의 사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는 누구죠? 사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있는데요 그런데 9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의 시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시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8절을 보세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바울이 뭘 주장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아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례 하나를 듣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만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신혼 때는 예수 믿는 친구들끼리 농담으로 했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전도도 못하는데 애나 많이 낳자 이 옳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라고 그 아들이 자동적으로 믿음 좋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장노 딸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 딸로 하여금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주장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구원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와 뜻에 의해 결정이 되더라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합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버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버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리고 문제의 13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 한 구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온대 그 혼란과 갈등과 번뇌와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는데 문제가 뭐냐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우리도 다 자식 키우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대부분 이해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세 아이를 키우지만 세 아이가 다 힘든 일을 만나고 울고 들어오면 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요 세 아이가 똑같이 예쁜 건 아니에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덜 쭉 날 쭉 좀 더 이쁜 손가락, 덜 이쁜 손가락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결정하느냐 간단하더라고 내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자녀는 마음이 가고 시큰둥 하는 놈은 별로 마음이 안 가고 그래서 사랑하고 미워하고까지는 아니라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는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 저만 그런 건가요? 내 절대 내색하지 않지만 무덤에 갈 때까지 내가 이거 내가 발설 안 할 거지만 마음으로는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다 하나예요 효도하고 아버지 마음 잘 헤아리고 표현 잘하고 그런 애한테는 마음이 가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누구는 어느 아들은 더 사랑하고 어느 아들은 좀 덜 사랑하고가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성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야곱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애선은 미워하기로 결정하셨고 미워한다는 이 표현도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머리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인간적인 논리나 변정으로 설명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본문에서 발견되는 바울의 두 가지 확신 그 바울이 바울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그 위기 속에 그 두려움 속에 그 절망 속에 그 믿음이 작동될 수 있었던 두 가지 바울이 가졌던 확신 이걸 오늘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가졌던 확신 중에 첫째가 뭐냐 하니까요 그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3절에 있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쓰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건요 우리 상식이나 머리로 이거를 납득하고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9장 21절에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가 꼭 납득이 돼야 돼? 하나님은 네가 다 이해하는 그 일만 해야 돼?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사실 제가 로마서 9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주 전서부터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8장까지는 설교가 너무 기뻐요 같이 막 좋아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 뭐 어떤 것도 그릇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고 하면 다 감동이 되는데요 이제 이 9장으로 들어와가지고는 이 난해한 구절이 이제 와가지고 저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하나 딱 이렇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볼 텐데 내가 무슨 수로 이분들을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설교자에게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로마서 설교하면서 1장부터 8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건너뛰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음에 다루겠다 그러고 12장으로 바로 건너가고는 영원히 안 다루고 은퇴버리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9장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 많은 생각이 좀 고민이 많아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고 논문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뒤지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책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쓴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이에요 바로 이 로마서 9장을 가지고 이제 풀이한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저의 태도를 회개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요 존 파이프 목사님은 로마서 9장 설교가 부담스럽지 않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분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로마서 9장 때문에 자신의 정신세계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책 서두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제가 왜 하나님께 반성하고 회개했겠습니까 이 목사님의 논리를 쭉 제가 따라가다가 보니까요 접근이 저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눈에 띄는 문장 하나가 있는데 사고 체계의 대반전 이분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자기 사고 체계의 대반전이 일어났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요 이 목사님도 로마서 9장을 읽기 전까지는 자기가 가진 사고 체계는 철저한 인간 중심의 생각 인간 중심의 사고였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제가 인간인 자기가 그분께 허용한 부분에서만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의미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생각일 거예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해 드린다 하지만 그거는 내가 허락하는 그 범위 안에 오늘 같은 이런 구조를 만나면 벌써 이제 이게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벌써 주권을 허락 안 한 결과 아닙니까 그 책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인간 중심적 체계가 무너진다고 느껴지면 분노가 침이로 오르는 법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인간 중심의 생각과 사고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니까 이해되는 건 하나님 이 정도 하셔야지 그러는데 방금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야구본 사랑하고 애쓰는 미워했다 나기 전부터 그렇게 결정이 됐다 이런 대목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의 체계가 무너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이 목사님이 거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존 파이브 목사님이 로마스 구장을 통해 자기가 가졌던 사고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기록한 내용을 몇 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일 로마스 구장을 공부하던 중 하나님이 얼마나 장음하고 자유롭고 궁극적인 주권자이신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 연구는 경배로 바뀌었고 제 연구는 경배로 바뀌었고 사실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느껴졌습니다 나는 단순한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흠모의 대상이다 나는 단지 음미할 대상이 아니라 선포할 대상이다 내 주권은 그저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널리 전파할 대상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네가 왈가왈부할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선포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것은 논쟁의 채로 걸러줘야 할 덩어리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자신들의 반항적 의지를 극복할 수 있는 내 은혜의 주권적 승리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는 그런 죄인들 말이다 우리 이 얄팍한 머리의 채로 하나님을 다 걸러가지고 남는 것만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빠지는 것들은 다 내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게 깨터려졌대요 로마스 9장을 통해 내가 참 부끄러웠던 게 뭐겠습니까? 난 여전히 안 깨터려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인간 중심의 사고로 지금 하나님이 있나 없나 보자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자는 사람 앞에 그분들 그저 구미에 맞추어 드리려고 어떻게 논리로 내가 이분들을 내가 설명할 것인가고 노심초사했던 제가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로서 신앙이 어리고 약한 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머리로 납득되도록 잘 설명해야죠 또 다음 주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는 기본 전제가 금방지기 짝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시금방진 태도를 가지고 내 머리로 이해되면 네 하나님 내게 인정해 줄게 내 머리로 수용이 안 되면 네 하나님 아냐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이게 혁명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건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강아지를 키운 지 한 2년 돼가거든요 여러분 이 강아지가 우리 집에서 저랑 나고 두 달 만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걔는 저를 자기 아빠로 생각을 해요 보니까 그래 2년을 같이 동고동락했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그 강아지가 자기 강아지로서의 사고 체계를 버리지 않고는요 지가 아버지로 생각하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하여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먹이를 줬다가 어떨 때는 안 줬다가 어떨 때는 산책을 시켜줬다가 어떨 때는 3일, 4일이 가도 산책 안 시켜줬다가 그 강아지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는 그 주인대는 훨씬 높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바깥이 멀쩡하지만 날씨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는 산책을 시킬 수 없다는 내 어떤 기준 아무리 먹을 거 주면 얘가 좋아해도 일정한 양 이상은 주면 안 된다는 내가 가진 내 생각의 사고 체계 이걸 이 강아지가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대부분의 경우 참 좋은 주인이라고 저를 따르겠지만 또 많은 경우는 이 강아지가 저를 납득할 수 없는 변덕이 심한 그런 주인으로 아마 인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아지 인형 키우면서 내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강아지는 비록요 주인인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절대로 다 이해 못하지만 그러나 이 강아지가 저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후에 저에게 보여주는 순종의 태도예요 이제 아침에 이제 나가려고 하면요 약간 현관 옆에 먼저 나와 있어요 자기도 데리고 가달라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막 가전 아양을 다 떨면서 막 꼬리를 흔들면서 자기도 데리고 가달라고 헤헤헤 그리면서 애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잖아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손을 딱 가르치면서 집에 있어 그 한마디로의 태도가 완전히 승복이에요 지금 이 주인이 왜 자기를 안 데리고 가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강아지가 저를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음 주일날 강아지를 데리고 설교하려 그래 이 강아지에게서 태워야 될 이 순종의 모습 나 거기에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우리 집 세 애 중에 한 놈이라도 내가 얘 같은 애가 있습니다 열 명도 키우겠다 모든 게 지머리로 납득이 돼야만 순종하는 이놈의 세 아이들 이게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애 키우기가 왜 이렇게 힘드느냐고요 존 파이프가 말한 게 그게 로마스 9장에서 자기가 생각의 털이 바뀌어졌던 이 인간 중심의 생각 이 털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거의 바뀌지 않는 상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한국교회, 미국교회, 유럽교회가 겪고 있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좀 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느 성교사님이랑 대화하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이분은 이제 미국이 밝으니까 지금 가슴 아프게도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슬람교로 많이 개종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출입대학 교수 한 분이 그 미국 CCC 빌 브라이트 총재님과 함께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가 왜 그렇게 개종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종교적인 냄새를 느낄 수 없고 여기에 반해 이슬람교 또 무슬림들이 가진 룰 또 그 룰을 지키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종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슬람으로 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막 편하게 해주고 요구하는 거 없고 그저 손님 대화도 잘해주면 점점 늘 것 같은데 현실은 반대라는 거예요 요구하고 강하게 요구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하여 절대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그것이 오히려 종교 같아서 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슬림들이 향하는 라마단 금식기간 아시죠?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는 거 금식도 아니고 단식이에요 물도 안 마셔요 이걸 매년 거의 한 달 가까이 하잖아요 우리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분당 우리 교회적으로 이제 앞으로 7월 한 달간 새벽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물도 안 먹는 단식을 한 달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 다음 주일날 1만승도 파성운동은 자동적으로 될 줄 믿습니다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약해 빠진 종교로 지금 전락해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인도네시아에 제가 집회 갔다가 그 교회 사택에서 자는데 진짜 짜증 지대로 해요 새벽 4시에 스피크로 온 동네가 울리도록 그 내 기준으로 듣기 음산한 무슨 주문회능 같은 이걸 새벽 4시마다 스피커로 울려대는데 진짜 신경질 나더라고요 온 나라가 새벽 4시에 그렇게 다 흔들어 깨워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게 그게 무슬림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로마스 구장을 가지고 이 철저한 인간 중심의 이 사고 체계가 바뀌어지지 않고 교회는 그저 고객, 손님들을 대접하듯이 오냐 오냐 이렇게 대우하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현금 주머니에 안 돌리는 게 그렇게 감동이래요 그렇게 감동입니까 그게? 부담 안 주니까? 우리의 이 철저한 사고 체계가 바뀌지 않고요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아무 소용이 없는 짓 아닙니까? 그 자문 3장 6절은 제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문 3장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 지금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 있는 게 뭐로 의미합니까? 구원은 무조건이에요 구원은 그리하면이 없어요 십자가가 그것들을 다 흡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구원을 받는 데는 누구에게도 차이가 없이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사느냐는 천차만불이에요 너무너무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사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일주일 내내 허감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느낌도 못 느끼다가 교회 오는 분도 계실 텐데요 왜 그러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므로라는 조건이 있다는 그게 뭐냐?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처럼 로마스 구장을 통하여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선포해 드릴 때 그런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은 놀랍다는 걸 우리는 주변 사람을 통해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 어머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도도 못 받을 거 뭐 하루에 피곤하게 주차도 안 되고 더워 죽겠는데 매주 이렇게 나오시는지 그런 지도도 못 받으면서 매주 나오시는 분들도 대단하긴 대단해요 정말 그런 면에서는 또 너무 존경이 되기는 해요 그 한 시간 동안 인내적을 키우기 위해서 와 앉아 계시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기왕에 우리 예수님 있는데 이 허강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지도를 받으며 살면 좋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그분 대심을 선포하라 그래서 찰스 스플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저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도한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9장 6절 아까 우리 읽어보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참 가슴 아프게 충고할 때가 있는데요 정신 차려라 70년대, 60년대 목사님들은요 그 존재 자체가 신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 대하여 의지간한 증거가 없으면 다 믿어주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요즘은요 성도님들이 의지간한 증거가 없으면 안 믿어주는 분위기예요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는 안 믿어요 매스컴에서 끊임없이 들려지는 목사들의 타락한 소식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타락 또 막 이런 강단에서 떠드는 때의 모습 내려왔을 때 모습 이게 다르다는 것들이 너무 각인이 돼가지고요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 대하여 성도님들이 의지간하면 안 믿어요 의지간하면 저거라고 별 수 있겠냐고 저거라도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당신들이나 나나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는 건 신뢰를 잃지 않는 거다 신뢰를 어떤 경우라도 목사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건 끝이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의 이 강력한 전쟁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주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 전제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봤더니 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이런 게 있었구나 못 깨달은 건 나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 전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믿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민숙이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이 전제를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랴 이 전제가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진리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왜 이걸 점검해야 되느냐 이게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이 인생의 질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구약의 다니엘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다니엘이 다니엘 6장에 보니까 정치적인 큰 위기를 맞아요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특별법을 만듭니다 왕 외에 왕 말고 다른 신에게 뭘 구하고 절하면 그거는 사형을 시키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니엘을 겨냥해서 만든 의도적인 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그것을 보고 다니엘이 취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창문을 왜 여느냐고 닫고 하면 되잖아 닫고 안 들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도발하는 거 아닙니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이건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 봤더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다니엘 9장 1절 2절에서 힌트가 있는 겁니다 메대족 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의 곳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그 말씀의 전제가 자기의 알량한 어떤 생각, 이성,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 이런 게 아니고 확고부동한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 전제가 다니엘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드는가 멋있잖아요 비굴하지 않으니까 전 종종 사람들에게 노출된 입장에서 난 내가 좀 비굴하다는 느낌을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주인공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고 절망을 만나는데요 사도행전 27장에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사도행전 27장 20절을 세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 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물건 다 집어던지고 그냥 막 목숨만 살고자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고 안돈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난 그중에서 인상에 남는 사도행전 27장 25절이요 바울이 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죄수의 신분도 아니고 선장이고 선언이고 자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현실 앞에 유라굴로 태풍 앞에서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전제를 가진 사람이 위기 속에 나타나는 이게 우리에게 없는 게 비극이에요 이게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희망이다 이 땅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인간중심적인 사고의 전제를 버리지 못하니까 이미 하나님을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몸통 자르고 그 알량한 자기 머릿속에 쏙 집어넣은 만큼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으니 그 하나님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문 3장 6절 저처럼 평생의 말씀으로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혼미한 이 세상 혼미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유라굴라 태풍 앞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정적 앞에 죽음의 위기에 놓일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담대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비굴해지지 않기 원합니다 초라하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어떡하라고요? 내 인간의 알량한 사고 체결을 내려놓고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나는 진흙덩이에 불과하고 그분은 토기장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기서 나는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하고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창조주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드려질 성찬 예식에 우리의 생각을 갈아엎고 뒤집어 놓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교수로 기념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도 존 파이프 목사님처럼 내 이 알량한 생각 사고 체계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하고 진지하게 답을 얻는 그런 찬양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마치고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비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 초라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혼미한 길을 걷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가장 주님이 내 길의 가이드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야마 하나님 혼미하지 않는 혼란스럽지 않은 비록 풍랑으로 인해 인생은 고나고 인생은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 혼란하지 않는 혼미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의 길을 이 한 주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르사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르사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르사